다음날 담비가 얘들아 앞에 같이 봐봐 재롱아 재롱아 앞을 봐야지 이 망탱이들 우와 담비 뭘 봐? 가을이 됐구만 가을이 됐구만요 가을이 됐구만요 지우도 왔어요 이모가 사준 옷 입고 왔지요? 우와 진짜네 근데 얘 왜 이래? 재롱이 너무 귀여워 재롱이 이거 받아가세요 재롱이 이거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이 의자 사기 잘했다 귀엽다 4년 전이었나요? 아니야 이건 2년 전 괜찮은데요? 야 우리.. 조금만 있다가 가야되데 이 쪽금이 4시간 있다가 가야되는거 아냐? 아까와가지고 참 좋긴한데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앉아있는거에 총취인가 지금 총취임 우리 만난거만 지금 14마리야 진짜 그니까 저거 알지? 현실과 다르다는거 어떻게 다들 앉아있는거지? 내가 쌓은 도시락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?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수저는 흑수저, 백수저입니다 근데 너는 꼬다리여서 수명수저 준비했고요 네? 야! 아침부터 쌌습니다 우와! 심지어 2단 도시락이에요 자 1단 나초 2단 부지런히 했네 맛있겠다 르나나나나 하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근데 제로이가 지우랑 좀 잘 있어 이거 맥주 메뉴라고 맛있어 너무 맛있다 산중호걸이를 하는 호랑님의 생일날이 되어 학대 짐승공원을 모여 무도회가 열렸네 토끼는 춤추고 여우는 바이올린 징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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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들라 촬영이야? 랩같지 않았어? 싱잉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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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? 조짜리 펴놓고 남녀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더라고 근데 남자 등지로 송충이가 두 마리를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말 안했어 그럼 말 안해야지 걷다 대고 저기요 안고 누워있는데 저기요 송충이 지금 등에 두 마리 탁 올라가고 있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? 근데 한 마리는 거의 목덜미 까지 조만간 일어나겠다 싶더라고 제롱이 껌 먹고 제롱이 껌 먹고 응? 와 제롱이 내 무릎에도 올라가고 있어 언니 이거 봐 제롱이 진짜 예뻐 와 와 진짜 예뻐 방금 제롱아 너 진짜 예쁘다 응 제롱아 너 진짜 예쁘다 아 진짜 나는 왜 애들을 흔들고 있지? 나는 왜 애들을 흔들고 있지? 근데 웃긴 게 이 사람이 나를 가기 나를 가기 그럴 줄 알았지 너가 둘을 안을래? 그건 안 되잖아 야 행복하잖아 안 행복해? 야 행복하잖아 야 행복하잖아 안 행복해? 야 행복하잖아 야 내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죄송해 왜? 죄송해 피크닉은 참 힘들다 아 성인 넷 성인 넷이 필요해 강아지 둘 아기 하나와 피크닉 하려면 성인 넷이 필요하다 솔직히 송충이만 없어도 괜찮아 아 그렇긴 해 너무 예쁘다 야채는 천천히 모짜렐라